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좀 알았던 분도 계신데 지금 시간이 10시부터 2시까지로 잡혀 있거든요. 양은 되게 많아요. 우리 1일 특강하면 8시, 여기 계론은 12시까지도 했다던데? 듣도록 보니까 계론보다 양이 3배 정도 더 많은데 그러면 4일을 해야 되잖아요. 못해요.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좀 알고 가야 되고 지금은 시험이 6일 남았잖아요. 6일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고 가겠다. 이건 없어요. 내가 그동안 다 왔던 거 안 까먹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에 또 우리 선생님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암기 코드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이거 내가 배웠던 건데 기억이 조금 약간 가물가물했다. 이거 6일만 좀 가져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다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일단 출제되는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뭐냐면 양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 좀 잘 나왔던 것만 좀 뽑아가지고 하려고 한 거니까 오늘 4시간 하고 집에 가서 점심 드시고 한 1시간 정도 공부한 다음에 복습해서 버리고 가장 자기가 많이 보던 책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많이 보던 책을 6일 동안 계속 안 까먹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6일만 가면 되니까 오늘 만약에 또 처음 듣는 게 나왔어. 처음 듣는 게 나오면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들어줬으면 시험장 갔을 때는 이거 들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기억이 나서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여기 질문들이 올라오니까 질문 올라오는 거 보고 라이브 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야죠. 멍때리고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거 좀 보고 할게요.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 너 생각보다 잘생겼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많이 쓴 사람이 거의 학교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잠깐 잠깐 한 번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이 파트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죠. 한 페이지에서 최소 두 문제는 나올 거야. 근데 그동안 배웠던 걸 함축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일단 41번 문제로 41번 문제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기 때문에 무조건 광역도시계기 나왔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랑 누가 수립하냐. 그리고 얘는 타당성은 없어요. 그게 전부야.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두 개 이상 묶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해당되는 게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광, 특특시, 군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시하고 도로 돼 있으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시, 군인데 같은 도 안에 있는 시, 시가 될 수도 있고 양평군, 가평군 이렇게 군군이 될 수도 있고 시, 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에는 시 또는 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 또는 군인데 무슨 도에 있어요? 같은 도. 같은 도에 있으면 당연히 누가 지정해야 돼? 도의사가 지정하는데 시험에서 나올 때는 국장하고 도의사가 지정했는데 국장하고 시도의사가 지정한다고 꼬신다.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지역권자가 아닙니다. 국장, 도의사가 이 사람은 중앙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의견을 들을 때 도지사도 중앙행정기관장 의견도 듣는다라는 걸 갖고 중앙이 나왔는데 왜 도의사가 중앙이 나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지사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치는데 의견 청취할 때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장구소 의견을 다 들어요. 그런데 도지사니까 중앙행정기관장 동의 안 얻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눈빛이 왜 날 검색하는 눈빛이야? 중요한 거면 얘기하고 가겠다고 들은 거고 4시간 동안 한 거 6일만 가면 돼요. 이것만 달달해도 내가 볼 때는 과락은 최소한 넘길 수 있어요. 어차피 벼락치기잖아 우리.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됐어. 지정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구속적 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하는데 이게 누가 수립할 거냐는 무조건 대상지역이 어디냐를 찾아야 돼요. 대상지역이 같은 도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짜서 지정해주신 도의사한테 승인 얻고 이게 시도에 걸쳐있으면 시도의사가 짜서 지정해주신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국장. 그런데 3년 안에 승인 척을 안 했다는 얘기는 얘를 물러보니까 이분이 직접 가서 짜야 되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3년 내 승인 척 안 하면 도의사가 짜고 시도가 3년 내 승인 척 안 하면 나와 국장이 직접 짜는데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짤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시도의사가 요청해서 국장이 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시험 문제 내면 헷갈려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만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 짤 수 있다. 그리고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도의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시도의사는 국장하고도 같이 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요청이라는 표현이 지문에서 보이면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돼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요청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하여야 한다고 끝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계 관련됐다. 어느 분이? 국장이. 광역도시객 수립. 내가 요청이란 말 썼어 안 썼어. 그럼 다시 할게요. 국가계 관련되면 국장이 광역도시객 수립.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X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다 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도에 걸쳤다.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하여야 한다. 요청이란 말 없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되는 거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캔이라고 하나만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고 승인권자가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일단 기초조사 공청에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되면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관련서로 송부에서 공고 열람을 한다. 여기까지는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말던 내 소리 하고 있잖아. 승인권자는 뭐하고 뭐하는 거예요? 협의심이 하는 거지 지방의 의견 듣는 게 아닌데 지방의회가 어디서 있었던 거라고 대충 아는 사람들이 틀리는 거예요. 지방의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하는 거예요. 승인권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할 만한 건 이거고 도시군계획 관련된 게 나오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광역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 한 개의 도시예요. 한 개의 도시에 도시군계획을 짜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거잖아. 둘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지.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을 잃었다. 그래서 5년마다 뭐예요? 재검토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5개가 6개가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5개 제외하고 5년마다 수립한다는 말은 없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건 없어. 그런데 5년마다 수립하는 건 있어. 공동구라고 들어봤어요? 공동구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수립한다.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그리고 수시로 재검토한다가 하나 있거든요. 개발밑도 관리구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인설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걔는 수시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재검토 말고 반기마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반기마다 검토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구역이죠.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역. 이거 빼고 마다가 없어요. 끝. 타당성 다 끝난 거야.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원래 기본계획은 도시마다 다 짜야 된다. 수립권자가 도시관리하는 어느 분이 짜야 돼요? 도시 특, 광, 특, 특, 시, 군이 짜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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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국장 없다고 그랬잖아. 언니, 특, 광, 특, 특, 시, 군이 많지 않은데 저 사람이 짜서 특, 광, 특, 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없냐면 도시한테 승인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국장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국장이 수립을 한다, 승인한다가 없는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라고 하면 눈을 확 찔러버려야 된다고. 국장이 안 나온다고. 국가계획이고 뭐가 없어요, 얘는. 얘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짜는 건 관리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계획은 온리, 특, 광, 특, 특, 시, 군. 예외는 없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모든 도시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짜는 경우도 있어요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개발계획이 없어. 그리고 광역시에 연접되어 있지도 않아. 인구마저 얼마? 10만이야. 이 세 가지가 공통사항인데 쟤는 단독 문제로도 내고 지문으로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이 플러스 표시는 무슨 사유예요? 공통이야. 수도권에 안 들어가 있으면서 광역시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인구도 얼마? 10만이야. 그럼 평택시가 인구 8만이면 짜야 되는데 안 짤 수 있다. 짜야 돼. 평택시는 수도권이잖아. 수도권이잖아. 수도권이 아니어야 된다니까. 태백시인데 인구가 8만이다. 안 짤 수도 있어요. 태백시는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도 옆에 없어요. 인구마저 10만이 이하네? 걔는 안 짤 수도 있어. 그래서 태백시는 기본계가 없어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절차와 승인 절차가 똑같은데 얘는 틀리게 하면 무조건 수립권자의 온이라는 거 하나. 국장이 없고 도이사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특방특득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승인권자는 도이사만 있어요. 그런데 기초조사에 한 개의 도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조사할 때 추가되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추가되는 거에서 할 거 많은데 또 하라고 해서 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가 뭐예요? 토지적성평가, 해, 재치약성 분석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이거를 광역도시계획에 넣으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에는 기초조사 추가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관리계획을 짜는 건데 관리계획은 100% 나오는 게 어느 거예요? 그럼 일단 이방권자랑 이반 제한이 제일 잘 나와요. 이방권자에는 온리 특강특득 시군인데 예외가 누가 들어갔냐면 국장하고 누구 들어갔어요? 도지사.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국장 줄이면 시도지사, 시장 분수예요. 구청장은 당연히 없지. 구청장은 도시관련인 사람이 아니잖아. 특별시 광역시장이 도시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긴 구청장은 없고 행정청 다 있다. 그런데 주민은 없네. 주민은 이반 못하니까 이반해달라고 뭐 하는 거죠? 제한할 때 기지, 산지, 입 다섯 가지 제한하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6일만 가요. 이거 분명히 5분의 4를 3분의 1로 낼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시험 보고 동그라미 치면서 제국이 떠오를걸요? 떠오르는데 이 새끼 5분의 4가 뭐였지? 네가 어디서 들으면 안 돼. 5분의 4는 외우고 있어야 돼. 돈 많이 들어가는 건 기반인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하는 건 다 3분의 2다. 머릿속에 그냥 6일만 넣어. 다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되는데 기반인설이 나중에 도시공개 시설 되고 나서 10년이 돼서 노화되면 입체복합구역 제가 할 수 있댔죠.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제한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거라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그 제한 관련된 거 나오는 거 아니면 얘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초조사에서 3년에서 4년마다 틀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조사는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잖아. 도로를 설치해야 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을 팠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온천수 터졌어. 공원인데 온천수 터지면 안 되잖아. 사람들 바글바글 오게 되면 안 되니까 기초조사 할 때 토지 적성도 평가하고 재치약성도 검토하고 하나 더 해라. 환경파괴도 봐라. 하나 더 해라 해서 환자 학원 내에서 뭐 붙어요? 환경성 검토는 기본계획에 붙은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에 붙어 있어요. 저 세 가지를 추가로 하는데 생략되는 사유가 있다 해서 생략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3년에서 4년 정도 한 번씩 내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외우라는 거 하나만 딱 외우고 가시고 안 나오면 땡큐 하면 돼요. 나오면 얘다. 이게 다 얘기해줄 테니까. 하나 더. 그다음에 입안이 돼서 결정이 될 때 결정원자의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인데 여기 이거 아직 조심해야 돼. 시장문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는 건데 얘가 지구단위계 관련된 경우에는 누가 직접 결정해? 시장문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장의 원칙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문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거는 최근에 한 번 나왔고 개정되고 나서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정도 하나 봐주시면 되고 하나 더 할까? 기존에 다섯 가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계, 기도, 지, 여다가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도복 입고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복 입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얘네들을 지금 현재 새로 만들면서 계획을 다시 짰어요. 여기 원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뭐였냐면 그동안 노후화됐던 지역들을 입지규제가 셌던 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탈박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조건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폐지시켰어. 폐지시키면서 두 개로 나누자. 완전히 갈아엎는 거는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해봐 해서 흰 도화지에다 싹 밀어버려. 도시혁신적으로 바꿔버려가 뭐예요? 도시혁신구역이에요. 근데 하나 더 맞는 게 여기 싹 밀기가 좀 애매한데 노후불량 공장단지가 있고 노후불량 상업단지가 있어. 근데 공업기능만 있으니까 애매하고 상업기능만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다른 기능을 넣겠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복합으로 넣겠다 해서 복합용도구역인 거야.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공간이 재배치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획 이름을 공간을 재구조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공간을 재구조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되는데 철저하게 얘네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얘 둘만 관련된 거야. 도복. 이 둘만 관련된 건데 구역 지정하고 계획 짜는 거 다 여기서 하겠다. 그런데 얘가 기존에 싸 없어지면서 규체적으로 행위자니 완화되는 거죠. 완화된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지? 기반인설 문제가 생겨요. 기반인설이 문제가 생기니까 난개발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면 얘네 둘 같은 경우는 그냥 인구가 많이 들어왔을 때 문제 많이 생길 거니까 규제 너무 완화해주면 안 돼서 요거만큼은 얘네 둘 만큼을 지정 변경하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 내용이랑 절차가 똑같은데 얘 언식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시도이사인데 시도이사가 협의하고 심의할 때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안 거치고 뭐만 거친대? 중앙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요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짜는 거는 근데 그거 아닌 나머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야. 지방을 안 거친다는 뜻이 아니라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짜는 것만큼은 중앙정부에서 건드리겠다. 니네들 마음대로 완화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거 좀 조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되고 나면 며칠 후에 발생해? 오히려 발생해? 다음날 발생해? 안 발생해요. 발생하죠? 발생 안 해요. 언제 발생해? 지형도면. 그래서 결정고시 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테 효력 발생한다는데 예전에는 5일 후였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내시는 분들이 전부 다 5일 후 다음날로 꼬시는 거야. 우리 무조건 지형도면 뭐 한 때? 고시 한 때. 6일만 가면 돼. 그대로 요거 벗겼는데 얘가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뭐예요? 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용도구역 도복만 나와야 돼. 도가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복. 복합용도구역. 요 두 개를 지정하고 계획 짜는 것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반 인설이 항상 문제됐죠. 기존에 10년 이상 된 지역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기능 넣어보자. 옛날에 철도가 있으면 철도 위에가 휑해요. 철도 밑에 지한 아무것도 이용 안 하고 아깝다. 그러면 철도는 철도대로 가고 요 위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면 되죠. 여기다가 뭐 CGV 넣고 뭐 백화점 넣고 호텔 넣어버려가지고 기능을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써보자. 그래서 도시군객 시설 뭐예요? 입체복합구역이야. 그 입체복합구역을 얘랑 같이 한다면 그때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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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이야. 도시군객 시설 입체복합구역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입체복합구역 그럴게요. 입체복합구역은 단독으로 하려면 어느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거고 요 두 가지 하는 거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요거 한번 보세요. 두 페이지인가? 3페이지 가시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있을 거야. 공간재구조화 계획하시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요 두 가지하고 계획 관련된 거 있었죠? 근데 만약에 요 1번하고 입체복합구역을 같이 한다 요 2번하고 입체복합구역을 같이 한다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되 이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거의 똑같은데 특이한 게 얘 같은 경우는 결정권자의 원칙이 시도대장인데 어느 분이 안 계시네? 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원칙이 특강특극시군 예외국장인데 누가 없네? 도시사가 없어요. 준용하는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시도의사 대장이 결정한다면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대장이 없어. 그리고 예외국장이 없는데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도 요청한 경우에만 짜는 거지 국장이 그냥 막 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재구조화 계획에서 조심할 거 저거랑 우리 의견 제시할 때 다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하라고 배웠어요? 의견 제시는 다 며칠 내? 30일 안에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의견 제시는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30일이야. 근데 1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고 하는 게 도시혁신구역만 10일 내거든요. 도시혁신구역만 10일이고 60일이 3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며칠일로 되어 있어요? 30일? 60일로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어. 성장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견 제시랑 저기 의견 제시가 60일로 되어 있어요. 걔네들은 시험에서는 맨날 30일로 꼬셔. 나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왜 눈빛이 이러지? 의견 제시는 다 며칠 안에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건 30일밖에 안 주는데 지네들은 통보 다 60일이야. 열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다시 다시 우리는 통보는 며칠 내 해주고 60일로 해주고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건 다 며칠?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 개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0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성장관리계획하고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세 가지만 60일로 되어 있어요. 걔만 기억해두고 6일만 가면 돼. 6일만 그 다음에 아까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되면 아까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영도구역 이거하고 국장이 결정한 건 어디 심의 거체라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이거 아닌 거 구역 지정하는 거 아닌 거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가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면 내 시도의 사는 그 다음에 결정고시한 거 효롭발세하는 거 아니고 뭐 그려주기로 했죠? 지형도면 지형도면이 만약에 필요가 없었다 그럼 결정고시한 날 효롭발세한다 이거는 공간재구조화계획에만 있는 지문이에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결정이 되고 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롭발세한다. 다만 지형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결정고시한 데 발생한다. 이게 얘만 유일하게 있는 지문이라서 한 번 들어두면 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